심장 다음은 뇌래요. 네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껌을 씹는 방법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 했습니다. 네 또 식초가 노벨상을 3번을 받았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천연 발효 식초라고 쓴 거를 소주잔 1잔 분량을 물 드실 때마다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TV에서 실험을 했는데 열흘 만에 콜레스테롤 당뇨 고지혈증 중성지방 사람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도 400에서 20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동하면서 라면 우동만 먹어서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보통 사람의 뇌배에요. 곧 쓰러집니다. 치매옵니다 했는데 꾸준히 3개월을 마시고 지금은 정상으로 됐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네 그래서 항상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또 우뇌를 자극시키는 거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고정관념 깨는 연습을 유머라 하시는 거예요. 뇌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 중국산.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 서 앉아. 네 네 네 네 네. 독도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독도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가수 비가 독도에 한 번도 안 왔답니다. 생각받기. 우리 아이들에게도 창의성을 키우려면 유머를 가르치면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게 바로 유머고 창의성이기 때문에 뇌회전을. 특히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시지 말고 피자를 시켜주더라도 퀴즈 하나씩 내서 해주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즘 이게 두뇌회전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자료를 받아가시거든요.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넌세스 465개 유머책 4권. 원고로. 그거를 늘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또 받아가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시나 제가 지나가다 들렀더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한 번 딱 손을 드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할머니가 꾸부정에 나오시더니 응 다 죽었어.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 봅니다. 말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오 계세요.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야단을 치는 것보다. 그래서 내 정신적인 건강, 뇌를 위해서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감사합니다.